음악 그러면 이제 제8회 한국온라인저널리즘 어워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외 귀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 최 락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워드를 공동주관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장 겸 미디어대학원 학장인 김성태 교수님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장인 박재영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기자로서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최진순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성태 미디어학부장 겸 미디어대학원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아마 저희 미디어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현재 미디어학부 내에 있는 정보문화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박재영 교수님께서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미디어관 또 방문해 주신 우리 최진순 기자님 그 다음에 온라인 편집 협회장님 감사 다시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가 다양한 영역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힘들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기자 모두에게 큰 행사하기를 바라고요. 또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 와서 모처럼 또 학교에 오셨는데 좀 좋은 기분으로 또 오셔가지고 추운 날씨지만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우리 강함순 대표님 가셨는지 모르고 아까 강의도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어워드가 앞으로 쭉 대한민국에 아까 저널리즘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했지만 저널리즘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인 박재영 교수님이 심사 경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재영입니다. 심사 원래는 여기 저희 심사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재경 이완예대 교수님이 이 심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있는 바람에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상 부문은 9개로 잡혀 있었고요. 지난 10월 31일 날 작품 공모를 시작해서 11월 13일에 마감했으며 모두 50개의 작품이 지원했습니다. 부문은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원래 9개 부문이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대상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더 많이 설정을 했고요. 심사위원 6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이재경 이화예대 교수님 그다음에 김대원 카카오 이사님 이성규 구글 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최락선 한국온라인 편집 기자협회장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었습니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됐고요. 각 심사위원은 처음에 각 지원작에 대해서 4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서 상위 3개 작품을 부문별로 엄선했고요. 11월 23일 날 심사위원들이 한데 모여서 이 3작품을 놓고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작품 하나씩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부문별 수상작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의 시사인 김동인 사회팀 기자 등 9명이 제작했던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 그다음에 비디오 저널리즘에서는 CBS 시리얼팀의 김지수, CP님 제작진이 제작했던 왕따였던 어른들 오디오 저널리즘은 중앙일보 뉴스랩의 김효은, 이지상, 홍상지 기자님의 듣동락 데이터 저널리즘은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의 판결문을 통해서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시리즈, 서비스 기획은 국민일보의 취재대행소 왕, 특별상은 중앙일보의 김원, 김현애, 심서현 기자님의 데이터 브루 팀이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은 한국일보 이혜미 박소영 기자님이 제작했던 지옥고아래족방과 대학가신족방촌 시리즈 물입니다. 아마 조금 이따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뉴스 스타트업과 대학언론상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대상은 상패와 상금 300만 원, 그리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은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함께 전달됩니다. 시상은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 최락선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포토 등 여러 미디어 형식을 결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한 보도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을 제작한 시사인 특별취재팀의 김동인, 장일호, 김연희, 윤모영, 조남진, 이명익, 신선영, 유원선, 김민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상패 제8회 한국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온라인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상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 중앙일보 시사인 특별취재팀 스튜디오 벨크로 시각철학 아우 네 네 죄송합니다. 자가 있었습니다. 시사인 특별취재팀 스튜디오 벨크로 시각철학 2019년 12월 5일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 회장 최락선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 박재영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수상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사이팀의 김동인 기자입니다. 어 사실 주간지가 일주일에 한 번 마감을 하는 날인데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뒤에서 계속 기사를 쓰다가 지금 잠깐 이 자리에 올라왔고요. 그 저희가 그 작은 매체다 보니까 사실 이 다른 주체들 협업을 한 주체들도 함께 사실은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어떤 같은 그 산상에서 이제 좀 다른 주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점은 저희 나름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여름 6월 달부터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같이 전국 왔다 갔다 했었던 모든 스태프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좀 같이 못 오게 돼가지고 좀 멀리서나마 감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저널리즘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전통적인 TV뉴스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되 온라인에 최적화된 기법으로 스토리를 완성한 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왕따였던 어른들을 제작한 CBS 시리얼 팀입니다. 상패 제8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비디오 저널리즘상 왕따였던 어른들 CBS 시리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간단히 수상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리얼 팀이고요. 저희도 오늘 사실 저희 팀에서 중요한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웃 학교에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같이 함께 상을 받아야 될 팀원들이 자리에 같이 오지 못해서요. 그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제가 좀 대표로 상을 받고 가겠습니다. 오늘 앞서 오디언스에 대한 좋은 강연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 왕따였던 어른들 시리즈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을 했었던 것이 뉴미디어 채널로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볼 세대가 가장 관심있어 할 만한 주제가 무엇일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었던 시리즈였어서 오늘 이상이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뉴미디어 채널로서 그런 어떤 특정한 오디언스 타깃층에게 가장 잘 소구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계속 고민하는 매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 저널리즘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 상은 오디오 형식의 장편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짧은 디지털 서사,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스트리밍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중앙일보 뉴스랩의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입니다.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상퇴, 제8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오디오 저널리즘상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중앙일보 뉴스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꼭따발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를 진행하고 기획하고 섭외하고 편집하는 이지상, 홍상치입니다. 저희도 원래 김효은 기자도 같이 있는데 저희 회사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김효은 기자는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저희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새 기자지만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해서 다른 회사의 구성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브랜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른 팀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듣동라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밀레니얼들은 뉴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친절한 뉴스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도 시작한 콘텐츠였고 계속 실험하고도 있습니다. 이따 홍상지 기자가 좋은 발표를 해줄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널리즘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데이터 분석, 정제, 시각화 등에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다를 제작한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제8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데이터 저널리즘 부문 오픈데이터 포럼 위원장상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수상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맡고 있는 정한진입니다. 먼저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저널리즘은 뭔가 최첨단이고 어떤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 이 분야는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는 노동력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분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져가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어떤 개인을 발굴해내는 단발성의 그런 기사를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역사 서석에 나오는 역사 사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담아보자. 언론사의 일개 팀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작업을 두려움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총 5개월 동안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3.1운동 특집 페이지를 만들게 됐고요. 그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예전 사료들 독립운동사라든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소술되어 있는 책을 디비어하는 작업에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작업은 거의 기사를 만드는 작업 중에 90% 가까이가 데이터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정제를 해서 마지막 디지털에 올리는 작업은 그리 많은 시간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개월 동안 데이터 작업에 너무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쉽지도 않았고 데이터 자체가 한자도 많이 들어있고요. 100년 전에 기록이다 보니까 위치도 저희가 한국지리정보원의 도움을 받아서 옛 고지도를 찾아서 하나하나 현재 위치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한 작업을 같이 했던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하여튼 이 자리에 상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랙티브 뉴스 부문입니다. 이 상은 독자의 참여와 몰입도 관여도를 높인 콘텐츠의 준은상입니다. 수상자는 판결문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낯 시리즈를 만든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패 제8회 한국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인터랙티브 뉴스상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의 심의연구 기자입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법 촬영 소재를 가지고 기사를 써보겠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뭘로 모을까 하다가 2018년 한 해 동안 확정 판결이 난 판결문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1500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서울 지역에 5개 법원 일심 판결문들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432건이 최종으로 남았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자체로도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기사로 정리해서 전달을 했고 독자들의 시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민 판사들이 직접 판결을 내려보게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한 나흘 정도 공개를 했을 때 이미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시민 판사들의 판결과 실제 판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콘텐츠였는데 그 시민 판사들의 판결이 예상하듯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모아졌고요. 그 내용을 다시 담아서 기사로 또 냈습니다. 저희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걸 다시 기사화해서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스스로도 처음 해보는 시도였고 나름 저희끼리는 만족을 했습니다만 되게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도 또 2018년 한 해만 했다는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이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저희의 시도에 시도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이런 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뉴스 서비스 기획 부문입니다. 이 상은 단권의 보도물이 아니라 항구적, 지속적, 안정적으로 표출되는 뉴스와 그 패키지를 평가해서 주는 상입니다. 수상사는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웽입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퇴 제8회 한국온라인저널리즘 어워드 뉴스 서비스 기획상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소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뉴미디어팀 이용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취재대행소 웽이라는 유튜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이템, 취재 아이템을 정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뭐 이거 취재해 주세요, 저거 취재해 주세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대신 취재해 주는 컨셉의 유튜브 채널이고요. 우리가 직접 아이템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들도 많이 취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와서 취재대행소 웽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상입니다. 이 상은 국내 온라인 저널리즘 발전에 기여한 조직이나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데이터브루, 사실은 지나다의 중앙일보 뉴스랩입니다. 박수와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상패 안녕하세요. 데이터브루의 정기환 개발자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항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사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왔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이렇게 한 번 짧게 한 게 의미가 없는데 사실 언론계가 다 힘들고 언론계라는 게 사실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독자 개발,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과 노력을 하나 했고요. 언론 같은 고민과 같은 정말 그런 노력을 하시는 정말 이 언론계 동료분들에게 정말 저는 독립의식을 진하게 느끼고요. 다들 얼마나 디지털에서 독자를 찾아다니는 정말 노력을 하시느라 또 사내에서 방어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독립의식과 함께 힘내시라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대상은 올해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시상 분야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낸 작품에 돌아가는 상입니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일보 기획취재팀, 미디어 플랫폼팀, 영상팀이 협업한 쪽방촌 2부작입니다. 쪽방촌 2부작은 도시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인 쪽방을 360도 사진, 시각화한 데이터 등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 어둡고 불편한 주제를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 펼쳐 보이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상패와 함께 3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 제8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대상 지옥고 아래 쪽방, 대학가 신쪽방촌 한국일보 기획취재팀, 미디어 플랫폼팀, 영상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획취재부의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와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확장하고 또 서로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너무나도 공감을 해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 뉴스룸만큼 변화가 진안하고 또 혁신과 간행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편집국에 있는 저와 디지털국에 있는 미디어 플랫폼팀과 영상팀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스템에 의아해서 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 같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모여서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계기로 내년 혹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혁신과 변화가 탑재된 상황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곧바로 수상자들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책탯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2만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세 분의 수상작 발표 이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특각은 약 15분 안쪽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의 쪽방촌 2부작으로 본 저널리즘 실험 발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아 방금 인사드렸는데 또 다시 나오게 됐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언론사 계신 분들도 많지만은 제가 알기로 학생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취재기자가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 설명드리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과 아래 쪽방은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사실 노숙 직전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최저주거 전선인 쪽방촌 건물들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부의 첨탑을 쌓는 그런 빈곤 비즈니스를 고발한 그런 보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했던 대학가 신쪽방초는 고대 근처에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집을 구할 때 원룸이 굉장히 좁고 협소한데 뭐 천에 50만 원 이렇잖아요. 대학가의 원룸들이 어떻게 쪽방화되어 가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자면 2015년에 부산일보에 입사를 해서 이제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습을 떼자마자 소셜미디어 팀장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 동기 이제가 한창 국정농단 시기이기도 했고 동기들은 사회부 정치부 이런 곳에 가서 활약하고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커리어를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페북지기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 일을 또 잘해버려가지고 2017년에 한국일보에 입사를 하고 지금 5년 차 기자인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커리어가 나만의 저널리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정말 최선 나만의 저널리즘을 구축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사를 내가 썼다고 해서 누군가가 읽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독자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숙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데이터 저널리즘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신입 혹은 주니어 기자 시기 여전히 주니어 기자이긴 하지만 주니어 시기 기자가 했던 고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까 그리고 다들 그러려니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현장과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한다고는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자치고는 그래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다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실천하려고 하는 저널리즘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건져 올린 하나하나의 수치를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더해서 더 좋은 저널리즘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획의 이러한 실천에 대한 고민 결과가 지옥고아래 쪽방과 대학가 신쪽방촌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보도였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면 기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중하로 연재됐던 이 보도는요. 지면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 미디어 플랫폼팀과 함께 쪽방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했던 건데요. 내려가 주시면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등기부 쪽방촌 건물 318채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서 그 쪽방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떨 때 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사실은 가장 추운 날 아니면 어버이날 폭염날 이런 때에 소위 빈곤포르노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그 쪽방촌을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와 왜 이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5개월 동안 탐사보도를 한 주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지금 스마트폰이든 마우스든 간에 쪽방이라는 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60도 멀티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했습니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취재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2018년 12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났을 때 저는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이날 쉬는 날이어서 8시에 자고 있었는데 단톡방이 엄청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불이 났다라고 하길래 설마설마 내가 가겠어. 설마설마 내가 가겠어. 이러다가 9시 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소위 하는 루틴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고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에게 이야기 듣고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그 다음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국일고시원, 고시원뿐만 아니라 고시원이 이제는 고시생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저렴한 숙소로 사용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외에 여인숙이나 쪽방 이런 곳의 안전은 어떠한지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는 종로 46가길 창신동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골목에 여인숙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소가 아니고요. 쪽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동대문역 근처인데요. 안에 보면은 거의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시피 한 세면장 이런 쪽방에서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주민에게 당시에는 뭐 물어봤죠. 사회부 기자니까. 춥지 않으세요. 뭐 스프링클러 있어요. 소화기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 주민이 저에게 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 골목 쪽방은 전부 우리 집주인 소유야. 여기 월세를 모아 인근에 빌딩도 하나 세웠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순간 호기심이 뻗치지 않는 기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턴 제가 막내였어가지고 부리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인턴밖에 없어가지고 인턴이랑 서울시내 318채 쪽방건물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봤던 컨셉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엑셀에다가 다 나열을 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 건물주는 누구인지 생년월일 언제 증여받았는지 매매했는지 이런 것들 등기부등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플러스 등기부등본에 보면 채권관계 근저당권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하나하나 찍하면서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좀 추려냅니다. 근데 물론 이 문서상의 것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어서 하나 건덕지가 생기면은 중얼중얼 외웠어요. 중얼중얼 외워서 쪽방천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와 현장이랑 계속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부적절한 용어이긴 하지만 노가다 저널리즘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쪽방이란 자본주의 사회에 다 돈이 있어서 건물 사고 돈 있는 걸 어떡하라고 실제로 저희가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돈 있는 걸 어떡하라고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돈 있으면 건물 사도 되죠. 근데 건물 사가지고 세를 줬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겨울인데 겨울인데 여기 문이 없죠. 문이 없습니다. 방에 방에 문이 없어가지고 집주인에게 문 좀 달아달라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그랬는데도 이제 사실 집주인분들은 이분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분들이 문을 안 달아준다고 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주민들이 이웃들이 대신 달아주는 모습이고요. 철제 계단에 2층에는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계단이 전부 다 다 이게 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역시나 또 집주인이 잠수를 타시는 바람에 2층에 계시는 어르신은 겨울 내내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18곳의 8채의 등기부등분을 다 해서 공동소유주까지 포함해서 270명의 건물주가 있었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본 결과 중소기업 사장도 있었고 강남 타워팰리스 부산에 있는 마린시티 주민 되게 유명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강사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로 실제로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살리는 없겠죠. 쪽방에는 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여기 뭐 그 뭐죠. 그 출입 공실 관리라 공실이나 월세 같은 거를 관리하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쪽방촌에서는 이 두 두 주체만 교류하고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입자들 대부분은 관린이 집주인인지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건물 건물주들 중에서 70% 가까이가 다른 곳에 살면서 그냥 쪽방에서는 월세만 이렇게 받는 그런 식이었고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창신동에서 우리 집 주인은 빌딩도 세웠대라고 하는 그 건물주 일가는 그 동네에 8채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는 다 8채가 쪽방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5채 그리고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동네가 소유 행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쪽방촌이 영등포, 동자동, 창신동, 돈이동인데 여기가 다 어떤 동네냐면은 도심의 낙후한 그 역과 가깝고 종로 3가 아니면은 서울스케어 D 영등포역 옆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지에 있어요. 요지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재개발 압력이 있는데 개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행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개개인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일러는 10년 전에 기름값이 오르는 이로 한 번도 안 틀어졌어. 겨울에도 보일러 없이 살고 창문이 있지만 바퀴벌레가 너무 들어와서 열지 못하고 자기 돈으로 환풍기를 달고 살고 있고 집주인은 20년 동안 살면서도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일가는 실제로 40년 가까이 이 쪽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났고요. 돈이동에는 본인의 단독 명의로만 4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더하면 한 7, 8채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보도에는 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채에서 쪽방이 33칸 정도 있었는데 단순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1년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무어가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받고 당연히 여기 저소득층 분들이 월세 공제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뭘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게 카드 결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흐르는 돈으로 보이지 않는 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워팰리스 주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8년에 했는데 22살에 4억 원 가까이 대출을 22살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22살에 이러한 투자를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도 MB 정부 때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쪽방촌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낙마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이야기를 다 해서 연재를 했고 대책도 많이 죄송하지만 조금만 빠르게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쪽방 주민들에게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 이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가 신쪽방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을게 그런데 저희 영상 브랜드인 프랑과 함께 대학가에서 원룸들이 쪽방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을 하고 또 이제 인터랙티브 페이지로도 제작을 한 건데요. 한 건물에 네 가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이렇게 원룸이 많고 전기 계량기를 다 기입을 해서 실제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이러한 방식으로 기사를 더 쓰고 싶다라는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항상 했었어요. 기자가 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현장이 정말 답을 말해줄까? 다들 보여주는 현장이 그리고 데이터가 막 10만 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데이터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은 것은 현장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데이터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더 풍부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했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다음 강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자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1585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좋은 기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사의 영향력이 그 노력에 비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주셨어요. 재미만 추구하는 다른 영상에 비해서 혹은 정치적 사안들에 비해서 기사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상 파급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 고민을 제가 그 지옥과래 쪽방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5월달 그때가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가지고 AI가 편집을 했던 첫 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 회심의 작품이라고 하고 내세웠는데 그 날에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5위까지가 고속도로 혹시 약간 이상한 사고, 교통사고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그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일시적으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에버그린 콘텐츠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기사를 보고 추정 60분이나 다른 다큐멘터리 혹은 사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해서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때마다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리틋이 되기도 하고 SNS에서 계속 곱씹어지는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마음을 놓았어요. 물론 기획 콘텐츠가 소위 스트레이트나 속보에 비해서 요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의 그런 반응에 일일이 하지 않고 저는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들에게 많이 퍼지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봐서 10월 24일에 저희가 기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구현이 됐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대중에게 선택받는 것 그리고 혹은 정책적 결정자들이 봐가지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 중간에서 타겟팅을 했을 때 저는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을 조금 밑으로도 더 내려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질문을 좀 선정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랙티브 기사를 사실 처음 봤다고 이 가운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신 분인데요. 잘 만든 기사더라도 저처럼 기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랙티브 기사의 독자 도달률은 얼마나 나왔고 독자의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초상소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협업이 된 게 아니라 되게 그런 노력의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협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혹시 기획자님 기획자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갑자기 그 인터랙티브 기자의 독자 도달률은 얼마나 나왔고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 . . . . . . .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PM체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한 팀에 예를 들어서 기획자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될 텐데 저희가 다 분업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좀 있는데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강연과 함께 답변해 주신 우리 이혜미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드똥라의 실험 팟캐스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중앙일보 홍상지 기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그리고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드똥라의 홍상지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 제 소개만 잠깐 하자면요. 저는 중앙일보에 2011년 입사해가지고 쭉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드똥라 합류해가지고 방송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희 오늘 드똥라 어떤 콘텐츠인지도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어떤 실험들을 해왔는지 밀레니얼의 뉴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해왔는지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뭘 눌러야 되죠? 죄송합니다. 네 저희 드똥라는요. 아 저희가 여기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라고 써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로 살짝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시사교양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김효은 기자 이지상 기자 그리고 저까지 3명의 기자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저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콘텐츠는 팟캐스트 콘텐츠예요. 그래서 주 5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통 월화수는 정치 사회 경제 시사 콘텐츠로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격주나 3주에 한 번씩은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목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주 3회, 주 5회, 주 3회, 주 5회 이렇게 방송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콘텐츠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해여서 뉴스레터를 또 새롭게 시작했어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에 2주의 시사 개념이나 방송 AS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그렇게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게 저희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을 또 기획을 해서 올해 소셜클럽은 3번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11월 23일에 대규모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아주 성황리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듣동라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SNS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아직 조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유튜브 채널로 운영하면서 저희 기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브이로그라든지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콘텐츠들도 업로드를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듣동라는 회사에서 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기자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처음 진행을 했었던 일이었는데 기자들이 사실 취재를 뭔가 하나 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취재한 내용들을 기사에 다 담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 기사의 주제도 있고 내가 이만큼 취재하면 거기서 정말 알맹이를 빼내서 기사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취재를 열을 하면 그중에 기사에 들어가는 한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취재 비하인드를 어딘가 털고 싶은데 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라는 콘텐츠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일단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영상 편집처럼 엄청난 물론 음성을 편집하는 기술은 필요하지만 영상 편집처럼 세밀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고 좀 편하게 우리가 취재 뒷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저희가 2017년부터 듣동라라는 이름으로 비정기적으로 한 주 2회 정도 이렇게 쉬는 날 모여가지고 취재 비하인드를 털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올해 또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코어한 구독자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한 3, 4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해 주시기 시작했고 저희도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렇게 사내 공모전 같은 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듣동라가 회사 사내의 정식 사업이 됩니다. 저희 이제 사내 이렇게 디지털 실험을 하는 그 뉴스 서비스 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듣동라 팀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정식으로 이제 취미에서 취미에 그쳤던 저희 듣동라가 이제 일로서 변하게 되는 게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서 취재 비하인드를 넘어서 좀 본격적인 시사교양 토크쇼의 포맷을 만들어보자. 뭐 심층 시사 그리고 인터뷰 콘텐츠 그리고 뭐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정말 완결성 있는 시사교양 토크쇼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팟캐스트도 원래 비정기적으로 주 2회 하던 거를 주 3회 주 5회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레터 유튜브 SNS 그리고 소셜 모임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3천명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코어한 팬들이 모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청취자들이 우리 방송을 듣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기자들이 좀 더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밀도 있는 시사 토크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진행하는 기자들이 모두 여성 기자들이고 여성 스피커로 구성된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정말 여성 스피커들로 구성된 시사 팟캐스트가 정말 드물거든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유니크하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좀 친절한 뉴스를 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저희 그냥 저희대로도 생각했지만 거의 그 청취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일이 돼서 뒷동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저희 여기 3명의 기자라고 써놨지만 이 3명의 기자 말고도 정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인턴 분들도 계시고 디자이너 분들, 개발자 분들, 기획자 분들, 마케터 분들 안 도와주시는 분들 없지만 일단 저희 이 3명의 기자가 각각 파트를 하나씩 맡아서 콘텐츠 기획부터 취재, 섭외, 진행, 편집,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들 이제 기자 생활 한 지 10년 다 이 맘때쯤이라서 각자 좀 오래 전공한 그 부서들이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사회 부서에 좀 오래 있었고 이치상 기자는 정치, 김용은 기자는 문화 파트에 있어서 좀 이런 파트에 있어서는 뭐 좀 더 내가 나서서 방송을 좀 더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게스트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현장 시사 이야기를 전하려면은 현장에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나 JTBC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좀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뭐 기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난번 이제 안희정 사건 때 저희가 이심 판결 났을 때랑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났을 때 두 번 방송을 진행했는데 각각 그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약하셨던 변호사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피해자가 겪었던 2차 피해에 대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콘텐츠에 맞게 좀 적절한 게스트를 섭외해서 좀 더 생생하고 밀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동라를 지금 이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뒷동라는 지금 현재 구독자의 70에서 80%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로 구성되고 있고요. 저희가 뒷동라를 올해 시작하고 나서 두 달 만에 20, 30대가 주로 쓴다고 하는 애플 팟캐스트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뒷동라를 이제 1로 시작하면서 서비스 목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조금 더 지금 80%가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타깃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원하는 뉴스 서비스가 뭔지 고민해보고 그런 뉴스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팟캐스트를 넘어서 좀 더 채널을 확장해서 우리의 그런 영향력을 좀 더 키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를 서비스 목표로 세웠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뒷동라는 뉴스와 지식의 사이를 추구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딱 뭔가 아까 맨 처음에 어떤 강연자분이 그렇게 세대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딱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뒷동라를 필요로 하는 뒷동라를 찾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자기 개발과 지적 욕구가 큰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뉴스도 당연히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정치적인 문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다양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고 또 뉴스의 홍수 속에 사는 세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뉴스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말 알고 싶고 정말 알아야 되는 선별된 뉴스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시의성 있는 뉴스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 뉴스가 시작된 역사와 맥락을 짚어주고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해주는 그런 하나의 완결된 팟캐스트 저희 보통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한 뉴스가 한 콘텐츠당. 그 1시간 동안 이 맥락을 짚어주는 뉴스를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홍콩 시위 관련해서 뉴스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홍콩 시위의 역사적인 맥락부터 돌아보면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언제 반환됐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 홍콩 시위가 발발한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이 홍콩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이제 국제 기자가 나와서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지만 적어도 내가 이 듣동라의 한 콘텐츠를 들으면 아 홍콩 시위는 이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뉴스들이 쏟아지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싶었고 저희가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개발과 자기 욕구가 크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저희 독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팟캐스트를 운동하면서 들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들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들어요. 버스 안에서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 자투리 시간이라도 뭔가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팟캐스트의 장점이 병행성이기도 하거든요. 자투리 시간에 듣동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몰입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다는 이 병행성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투리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효능감을 줄 수 있고 충분히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뉴스와 지식의 사이를 추구하는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온 디맨드 뉴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듣동라를 필요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뭔가 신념이나 이런 데 동의를 하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펀딩을 할 수 있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익숙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작자와의 연결감을 굉장히 중시하고 제작자가 이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방송을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어요. 저희가 팟빵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다양한 곳에서 저희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댓글과 의견 달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댓글을 직접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또 댓글에 이런 뉴스 한번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뉴스 우리도 궁금했었던 건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청취자가 요청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콘텐츠가 여기도 써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국제경제 기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또 20, 30대 국회의원은 왜 없을까? 청년 정치의 미래는 뭔가요? 라고 저희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방송을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만들므로 인해서 저희도 또 배우는 것이 있고 이들이 어떤 뉴스를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청취자들도 저희에게 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이런 연결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 더 유대감이 강해지는 게 바로 이 온 디맨드 뉴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 하나 야심작은 커리어 심층 인터뷰예요. 이게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인데요. 저희가 정말 만나고 싶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자세, 삶의 자세든 뭘 통해서든 배울만한 게 있는 것 같은 다양한 분야의 롤모델을 인터뷰하는 심층 인터뷰하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옐로우독 재현주 대표님 에누마 이수인 대표님 그리고 유튜브 박막례 채널의 김유라 PD님 벌세 김보라 감독님 그리고 리아킴 안무가님 그리고 황정화 박사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디똥라를 찾아와서 심층 인터뷰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 커리어의 실질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일하는 자세나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나 스스로도 이렇게 일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자극이 받아서 인파워링이 되고 이런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저희 콘텐츠 중에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팟캐스트가 일단은 인터뷰를 하기로 한 사람과의 약속만 있으면 사실 시간 제약은 없거든요.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밀도 있는 인터뷰가 가능하고 이렇게 밀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와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좁아지면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하다 같이 운 적도 있고 그런 좀 깊은 인터뷰 콘텐츠를 지금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도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셋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 세대는 우리도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저희 세 명도. 왜 우리 세대는 뉴스를 안 보는 걸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뉴스가 불편해요. 자꾸 뭔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고 뭔가 젠더 감수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목 같은 거 보면은 제목이나 거기에 실린 사파 같은 거 보면 살짝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진짜 궁금한 뉴스가 전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를 안 보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저희끼리 같이 나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본 듣동라를 좋아하고 듣동라를 필요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으실 뿐더러 인권 감수성 되게 높으시고 성평등 의식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뉴스가 잘 충족을 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 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누구도 저희 방송을 듣고 상처받지 않는 방송 불편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지적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했던 이런 발언들은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저희가 좀 같이 피드백을 해서 좀 같이 배워나가는 청취자와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태도로 젠더 감수성이나 아니면 인권 감수성을 지켜가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찬반이 갈리고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기자가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그런 동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불편하지 않은 누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런 시사교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뉴스의 소비 패턴을 디자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듣동라가 원래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였는데 지금은 라이프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팟캐스트의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팟캐스트는 일단은 이제 한번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는 꾸준히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손을 들어서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듣동라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팟캐스트만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양한 채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레터 서비스부터 유튜브, SNS,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좀 다양한 콘텐츠를 오래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한 이 듣동라의 뉴스 소비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팟캐스트로 매일매일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이제 시사교양 이슈를 업데이트를 계속 머릿속에 쌓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번 주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오늘은 이런 이슈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쌓아가시고 매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에는 저희 뉴스레터를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AS 소식도 들으시고 아, 이 주에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네라고 이제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루틴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서는 저희가 그날그날 방송 갈무리라든가 그날그날 방송에서 좋았던 멘트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취재해서 약간 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듣동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도대체 이 듣동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은 취재과정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보실 수 있게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계속 지금 좀 더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 이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고 듣동라 듣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듣동라 소셜 모임에 오셔가지고 제작자 그리고 청취자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더 듣동라가 파워풀해지기를 원해요. 듣동라가 좀 더 파워풀해지고 듣동라가 너무 당연해지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정말 밀레니얼 세대들의 습관이 되는 그런 더 긴밀한 연결감으로 이루어진 그런 채널이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의 습관이 되는 밀레니얼 세대를 더 똑똑하게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말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찬 강연해 주신 홍상지 기자님 이어서 저희가 질문 받아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조금만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조금 더 내려주시고 네 이걸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5958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여성으로 출연진이 이루어졌고 여성 캐릭터로 보는 한국 영화 등의 기획을 다루면서 저는 여성적 미디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여성을 오디언스 청취자층으로 정하시고 출연진들 정하고 주제를 정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 때 목표 오디언스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초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본격적으로 타깃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고요. 사실 밀레니얼 여성을 타깃으로 하자라고 딱 명확하게 정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람들 3명 모두가 여자 기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저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선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딱 뭐랄까 여성적 미디어다 라는 사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냥 저희 같은 콘텐츠가 되게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시사 팟캐스트가 정말 다양하고 저희 여자들이 진행하는 시사 팟캐스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남성 패널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팟캐스트를 보고서는 그 누구도 남성적 미디어다. 이거 남성들을 왜 타깃으로 하셨죠? 라는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유난히 이런 질문들을 잘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듣동라가 여성적 미디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뭐랄까 당연해지는 정말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콘텐츠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한계를 지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질문 조금만 더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많이 보내주셔서 네 잠시만요. 링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5661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독자들과 더 가까워질수록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기자들의 우선순위와 독자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상황도 자주 마주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와 독자의 요구가 달랐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주 달랐던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궁금한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가끔 저희는 청취자분들이 이런 것 좀 궁금한데 방송으로 달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도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혹은 이거 우리도 만들면 되게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제작을 했고 그럼에도 사실은 저희의 목소리가 가끔씩 저희의 이런 이야기 같은 거에 동의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오해를 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댓글을 가끔씩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그들의 그분들이 해주시는 피드백 역시 다 틀리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그런 피드백들을 보면서 저희도 한번 같이 좀 더 생각해보고 같이 좀 더 생각해본 이야기들을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또 저희가 느낀 게 있었고 하지만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좀 지속적인 피드백을 계속 통해서 이 간극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찬 강연과 함께 또 열정적인 답변 해주신 우리 중앙일보 홍상지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채택되셨던 분들은 조금 있다가 강연이 마무리되고 나서 상품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빈집 제작기, 발품, 데이터 그리고 협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시사인 김동인 기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사인 사회팀 기자 김동인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사실 소회가 많은 취재였는데 이걸 좀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실 제가 지방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뭐랄까요. 의미 없이 지도에 한 포인트 찍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가능하면 출장을 최대한 많이 가면서 좀 뭐랄까요. 빈둥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없지. 그리고 저 집은 좀 왜 비어있지. 이런 생각을 특히 2018년 6월에 한번 하게 됩니다. 2018년 6월에 제가 지방 축소도시들 하면서 미분양 관련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제가 경제팀에서 사회팀으로 넘어오면서 경제팀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기사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런 풍경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좀 희한하죠. 이게 어디냐면 김천에 있는 한 그 원룸 통활룸 골목 입구에 있는 한 집인데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되고 여기는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 풍경을 좀 보게 됐어요. 굉장히 황량하죠. 그래서 풍경을 보고 처음에 좀 마음속에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조금 편집곡 차원에서 뉴스룸 차원에서의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가능했던 일종의 배경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올해 2월달에 한번 제작을 했던 페이지 그때 장기 기획이었는데요. 제가 대림동에 가서 한 한 달 정도 살면서 이 동네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썼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하면 좀 그렇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권호로서 아예 시사인 한 권 자체를 반절 정도를 한 기사로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해봤었고 당시에 좀 제 딴 한 번 복수 한 번 따라해보기도 하시고 오즈모 모바일 하나 들고 이렇게 대림동에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아무런 수익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정기 구독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 이런 트윗을 했는데 리트윗이 1300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 2월달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팀장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연간 라인업을 짜보자. 뭔가 약간 마블 유니버스처럼 약간 몇 월달에 모를 개봉하고 몇 월달에 모를 개봉해보자. 약간 큰 꿈을 품게 되시고 당시에 이제 3월달에 저희가 언론재단에서 기획취재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한 뉴스룸에서는 몇 개만 골라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 아이템을 신청하자라는 식으로 사내 공모를 먼저 하는데 그때 당시 발제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언론재단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체크한 표시 한 곳이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체크를 했던 동네들이에요. 문제는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빈집이 돌아다니다가 물어물어 가거나 아니면 어디 지역지에 나와있는 동네가 있으면 거길 찾아가보거나 이렇게 하면 찾는데 의외로 가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찾기 의외로 쉬웠어요. 당시에 이제 일종의 프리프로덕션으로 그리고 일종의 로케이션 작업을 위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한 특정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대문이 밖에 잠겨있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읍지역이거나 지방도시 원도심이거나 아니면 지역민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도를 딱 펼치고 아 여기쯤에 빈집이 있겠네 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있어요. 그런 어떤 특정한 직관 같은 것만 먼저 쌓아올린 상태였고 물론 그 직관을 쌓아올리는 동안에 회사가 일을 안 주진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5월달에 저희가 해외 취재를 같이 병행하기로 하면서 일본과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 각각의 나라는 이 컨셉을 좀 정해서 준비를 해보자 라고 큰 푸운의 뜻을 품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가 하나 빠져있었죠. 바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뒷받침하려면 사실 데이터와 함께 현장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코시스에서 그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는 이 그 그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그리고 시군 구 단위에서만 조금 데이터가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 내에서의 어떤 빈집 흐름과 그리고 도시의 행정동별 분포를 찾고 싶었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2019년 7월이 됐는데 다섯 가지 섹터를 좀 같이 굴렸습니다. 다섯 가지 섹터는 국내 취재를 하면서 해외 취재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논의를 시작하고 영상 제작도 준비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 데이터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행히 아우리라고 성은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썼던 논문 논문을 계속 훑어보다 보니까 한 분이 좀 이상한 데이터를 하나 추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빈집 핫스팟이라는 거를 추출하셨고 이분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통계청에서 공개되지 않는 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는 여기서 신청을 해서 접속해서 따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RAS라는 그 방법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정된 IP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만 지정해주고 여기서만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 서버에서 RAS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엑셀을 굴리는데 문제는 반출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되기 시작합니다. 2019년 9월이 됐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가 빈집이냐 어떤 걸 빈집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고 빈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뽑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런 기준에 추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자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성립을 했고요. 그 즈음에 여러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저희가 협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설명드리자면 시사위는 지금 13명이 뭐냐면 취재기자 인원수예요. 4명이 사진기자 인원수고요. 문제는 저 13명 안에는 선임기자와 팀장급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책을 내고 이제 매주 기사를 쓰고 마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독립언론에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낮추고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저희는 대신에 퀄리티는 높여야 돼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정답은 협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뜻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이 이제 저희 나름 그 빈집 빈집 이전에 대림동을 하고 나서 제작했던 사람들끼리 뒤풀이하는 장면이에요. 밑에 보면은 함께 무언가를 재밌게 만들어요. 저 뒤에 있는 신선영 기자가 쓴 글인데 뭔가 재밌는 걸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공통된 목표 의식을 갖고 큰 돈을 들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재밌는 어떤 성취감을 한번 누려보자 라는 것을 사실 그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협업하는 주체와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들도 함께 만들었던 분들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사진이 뭐냐면요. 저희가 익산에 가서 제가 익산에 익산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해서 딱 갈 때 그 당시에 사이트 디자인하신 디자이너인데 저 내려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더니 가서 결국에는 익산에 있는 빈집을 찾아다니던 왼쪽에 있는 분이 취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앞쪽에 계신 앞쪽에 계신 드론을 하시는 분이 저희 사진 팀장이고 뒤에 아들같이 이렇게 서 있는 분이 저희 비디오 메이커 지금 같이 상 받은 김민수 씨인데 함께 움직이고 좀 함께 뭔가 이러한 목적을 함께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같이 현장을 좀 다닌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두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산을 줄이려면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그 우물을 같이 마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삽질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할 때도 턴키 제작은 최대한 지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 업체에서 대충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매먼스가 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제작 소스의 상당 부분을 인하우스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진팀이 이번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사진팀이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드론 촬영으로 사진을 찍는 동시에 영상 촬영도 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가면 독일이나 그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을 가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영상도 같이 찍어주세요 하면 그것도 같이 찍어왔고요. 소스를 우리 쪽에서 만들고 최대한 미리 전략을 짜고 또 최대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원도 같이 섞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제작 단가 비용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마디로 미리 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놔야 돼요. 취재를 만약에 영상 로케이션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리 스팟들을 잡아놓고요. 또 이제 데이터나 영상 웹작업 때 하는 각종 기획 일을 기자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 제작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R이나 파이썬을 못해도 적어도 구글 시트는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름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4K와 FHD가 뭔 차인지는 대충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웹작업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백엔드 쪽은 안하고 이제 프론트엔드 쪽만 주로 했는데 프론트엔드 쪽에서 라이브러리 대충 못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씁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롤은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이게 이 며칠이죠? 8월 26일에 작성한 나머지 전체 일정표인데 왼쪽에 보시면 현장 취재랑 지명기사 마감 영상 제작 웹 제작 이거를 어쨌든 일정을 다 쪼갠 다음에 각 주마다 그리고 날짜마다 끝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케줄링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제 스크립트라이터 역할도 같이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미니 다큐를 만들면서 미니 다큐 대본을 쓰는 장면이었고 로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로케이션들을 정리해서 사실 사진팀에 그리고 영상 찍는 분한테 잘 정리된 그러니까 제가 다 다녀봤는데 엑이스는 요거 요거 요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요 화면은 써본 분도 있겠지만 노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릴리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무튼 그 동시에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도 출장을 가기 전에 미리 촬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밑에 보면은 이제 영상 제작자가 원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령 프레임 레이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 데이터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징을 또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또 가령 저희가 빈집 데이터를 추출했으면은 그거를 맞춰서 이 각 행정동별 인구수와도 또 조립을 해주고 이런 시트 작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동시에 바이럴 전략을 같이 짜야 됩니다.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티저를 만들었어요. 티저는 몇 날 며칠에 공개를 하고 그거 다음에 한 48시간 후에 오후 몇 시쯤에 사이트 릴리즈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영상 다큐 본편을 릴리즈 하자 라는 일정을 짜고 동시에 왼쪽이 저희 팀장인데 장문에 소회를 올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걸 했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안보여서 그렇지 저 밑에는 웹디자이너 제작자가 밑에 댓글을 씁니다. 아직 웹작업은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행복해 하시나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바이럴 맞추고 기사는 언제 쓰냐면 남는 시간에 써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씁쓸하죠. 그리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니지먼트지만 동시에 또 기자면 라이팅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명기사 4만자입니다. 그런데 웹페이지 멀티미디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2만 2천자로 줄였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3천자 스크립트로 다시 줄여요. 각 줄이는 상황에 맞춰서 각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써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대림동 작업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됐고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또래는 온라인에서 어떤 글 전개에 익숙한가 이게 너무 고인물 화면이라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옛날 고전 게임 중에 창세기전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전 시리즈 3 파트 1의 장면인데 각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시점이 오가고 동시에 제가 디아블로를 좋아하면 디아블로도 1막, 2막, 3막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저는 그런 전개 방식이 의외적으로 글쓰기 그리고 기사 글쓰기에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도 결국에는 UI랑 UX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면에서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사변적인 표현들을 나중에 온라인에서는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4만자에서 18,000자로 깎으면서 한 4,000자 정도는 덧붙이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제가 이거는 대립물 예시로 좀 들었는데 1인칭 서술을 추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블로그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고요. 또 이 과정에서 UI UX상으로 스크롤이 모바일 스크롤 한 번 넘어갈 때 문단이 두 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게 제가 일단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단도 기존의 지면 기사보다 더 쪼개게 돼요. 그런 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리로 이게 흔히 하는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고 작은 언론사고 뭐 이런 거 해봤자 무의미하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시사인 같은 경우는 B2C 미디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많은 언론사들이 B2B 오델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B2C 미디어다 보면 시사인의 매출액이 70%가 독자들의 구독료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야 이거 정기구독 하고 있어 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자신감 뿜뿜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굵직한 기획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보고 있는 어떤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야 된다. 나는 서비스 마인드로 사실 이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매체가 필연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동시에 저희는 이 빈집은 펀딩을 받아서 좀 좋았어요. 언론재단의 펀딩이 아니었으면 사실 제작하기 힘들었을 거고 펀딩과 기획과 제작과 라이팅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롤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있죠. 한계가 존재해요. 이게 개인의 어떤 찐을 빼는 작업들이 분명히 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자의 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제작 방식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다른 문법을 배워가야 되게 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게 땜뽀골즈라고 KBS 이승문 PD가 만든 건데 일단 지방 내려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형인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 여상을 가게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선 조금 영향을 받긴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라디오들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물론 물론 한 20% 30%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더데일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매일매일 진짜 액기스로 정말 짧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스타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재밌고 저희도 시사인사라는 팟캐스트를 올해 시작을 하고 있고 나름 재밌습니다. 꼭 들어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콘텐츠가 아니라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 안에서 어떤 시선이 담겨있냐 저희는 사실 사대문 안쪽 그리고 서울이라는 경계 안쪽에서 보는 세상이 이렇게 견고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나가서 보다 보면 아 이 나라에는 정말 빈집이 많고 지방도시는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도 이번에 좀 깨닫게 됐고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세상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콘텐츠를 넘어서 좀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주제 넘었지만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찬 강의해 주신 김동인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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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이 정도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사위는 작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기획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번 빈방 기획에서 작은 언론사의 한계에 부딪히신 적은 없나요?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돈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고 또 시설이 없다는 거고 사실 저희 서버가 없어요. 대다수 작은 언론사들이 지금 앤디소프트 기반에 한마디로 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겨우겨우 호스팅을 좀 따로 빼가지고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에서 되게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표출되는 퍼블리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시도를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아쉽고 사실 백엔드도 굉장히 가미를 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고요. 딱히 묵직한 기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묵직한 기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조직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 덕분에 그냥 그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크게 내주고 이런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볼게요. 9670님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확보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니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방 보도 시 확보한 데이터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확보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RAS를 통해서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연구 목적으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퍼블릭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RAS 추출하면서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일 경우에는 종종 데이터 자체가 내부에서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미 데이터를 굉장히 뭐랄까요 로데이터 보기 편한 로데이터를 딱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확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빈집 데이터가 통계청 데이터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계청은 지금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면서 사람들이 여기가 빈집이냐 아니냐라는 걸 캐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좀 찾을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로 다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데이터인가 이 부분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제가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공개의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주제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린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기사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일종의 아카이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일단 공개적으로 기사를 썼다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기록이고 그것을 역사에 어쨌든 남겨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이 조금 최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강연과 함께 세심한 답변해 주신 우리 김동인 기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